자주 쓰이는 단어들 안전 안전하다 안전하게 안전 제일 이게 더 안전해? 안전하게 다루세요. 설명 설명하다 긴 설명 설명해 주세요.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. 쉽다 쉽게 이거 진짜 쉬워. 쉬운 문제 이거 쉽게 풀 수 있어. 간단하다 간단히 간단하게 간단한 게임 원리는 원리는 간단해. 이 문제는 아주 간단히 풀릴 수 있어. 검사 검사하다 빠른 검사 이거 검사했어요? 배터리 좀 검사해 주세요. 통과 통과 통과하다 대문을 통과했어. 이 철로는 터널을 통과해. 나 시험 통과했어. 쉽고 간단한 설명 쉽고 간단한 설명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